아 매니저한테 괴롭히지 마요 서유리가 매니저한테 괴롭히지 마요 아 진짜 이봐 하지 말랬잖아 너 또 또 그러고 싶어? 아니야 어 재간독인데 아 김현철 옷 좀 갈아입으라고 파자마야 너 그래 저 말 잘 들어요 잘 안들어요 옷도 안 갈아입고 옷은 촬영이 있다고 하니까 내가 못 갈아입는거지 파자마가 아니자네 파자마가 안 예쁘다고 안 예뻐서 그냥 대충 입으라고 안 예쁘면 되겠어 안되겠어요 웃긴다 넌 진짜 파자마 파티한다고 얘기했는디 나는 못들었다고 못들어 맨날 카톡에 올려주는데 나는 카톡을 안뒀다고 전화해주시던가요 쟤 목소리 왜그래 그래서 나는 말 잘 들어요 안들어요 그것만 얘기해줘요 매니저님은 내 말 찾으라 세상여러분들 조용히 해 베리굿 사이가 옷을 안 가야 입어요 아니 예쁘게 찍고 싶은데 파자마가 안 예뻐서 못 갈아입니까 아니야 얼굴이 나 앞에서 괜찮아 guilt 매니저님 여기서 솔직하게 얘기를 해야 제 팬분들이 다 보고있어요 이거 자 갑니다 오엑스로 손가락으로 대답하세요 평소에 제가 말을 잘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그러면은 제가 착해요 안 착해요? Tao 진짜 착한 ass 아니지 아, 아냐,als 당신 safety Twelve 완전 착하다 했어 그러면은 내가 옷을 Lah... 안 입어도 돼요? 뭐래...? 나 똥머리가 나 이게나? 뭐가 나요 여러분 언니? 똥머리가 나요 똥머리가 나요 똥머리가 아 오늘 그거 제주도에서 차 타가지고 목소리 다 셨어요 소리 질러가지고 그러면 매니저님 예 제가 제일 예쁘죠? 예 아빠는 아까 손가락 그거 해줘요 예 서유리언니는 못생겼죠? 아니 왜 재미를 몰라 어 그러면은 서유리언니가 나 못살겠고 그죠?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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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저한테 혼내지 못한 이 분을 저희 수호에게 풀고 계신 매니저님입니다 아 아 우리 수호 괴롭히지마 아 아 아 진짜 너무했어 수호야 뽀뽀해줘 아 아 아 아 빨리 갈아입어 갈아입어요 파자마로 아 예쁘잖아 파자마가 야 넌 파자마가 예뻐 빨리 으흠 으흠 갈아입을게요 나 갈아입어 하겠다 이거는 파자마가 아니래 인정 그거 사보이잖아 누가 봐도 사보이잖아 응 너무해 너무해 너무해도 어쩔 수 없어 근데 왜 여기에 살이 꼈지?